귀여운데? 아 그거 다 이.. 진짜 이쁘다 이제 여기만 봐야겠다 무슨 얘기야? 오늘 할 거는 볼링 글로버 볼링?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니네들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거 릴라스같이 되게 릴라스같이 노래 되게 달라 핫가이로 말했네 뭐야? 핫가이 개인적으로 첫 사진 너무 마음에 들었어 오케이 렛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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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운데? 귀여운데?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야? 그 전도 괜찮았는데 야 우린 서양가고 못하겠다 그러니까 우린 안 되는 거야 야 진짜 대박이다 그 전에도 괜찮았다 생각했거든? 근데 음 오케이 어떻게 저렇게 되지? 귀여운데? 이분이 이렇게 된구나? 아 귀여워 근데 뭔가 되게 주위에 있을 것 같은데 다 약간 역시 운동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 같아 2년 했대 2년 멋있다 꿀발 꿀발 귀여운데? 보통 다 이런 시기를 지나나 봐 그 전에는 순진해 보였다면 뒤에는 다 약간 힙 섹시 핫 핫 핫 핫 핫 핫 핫 아 같은 사람이야? 그 전에는 우리 스무 살 때 처음 화장하듯이 어 끔찍해 약간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제 진짜 농염해지는 상숙해졌다 흔들리는 차에서 할 수 있어 그렇지 그렇지 지하철 타고 가면서 눈 아이라인 정보를 드릴 수 있다 남을 나를 보든지 말든지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운데? 너무 귀여워 와 또 어떻게 변해달렸나 아 또 섹시한 언니가 되시겠지? 와 아 동일인 분이야 다른 사람 같은데? 아 진짜 대박이다 어떻게 저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지? 그러니까 이건 영상이라서 포토샵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뭘 했는지 알려줬으면 좋겠어 아 아 루틴 하루 루틴 운동 아 막 운동 알려줘도 안 할 거잖아 이렇게 변하는 거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아 그거 뭐야 야 진짜로 안타까워 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건 뭐야 알면 이렇게 되지 않았겠지 아 진짜 뭔가 영국 드라마에서 본 거 같은데? 정교회장 할 거 같아 취소할게 어머어머 어머어머 어머 아 윙크도 한 번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 귀여워? 꼬맹이 아니야? 아니네 제주동안이다 근데 약간 귀여움을 간직하면서 달라졌어 응 근데 다들 한 번쯤 이런 머리를 하나 봐 우리 깻잎 머리 같은 거 아닌가? 근데 꼭 핑크색이야 어 윙크했네 뭔가 기대돼 저 기대해요 진짜 힙합 하실 것 같아 간지가 흘러 넘친다 귀여운데? 귀여운데? 화단 권에서 NGI 룬 그 정도? 봐봐 어릴 땐 다 귀여워 그리고 이쁘거든 분명히 어릴 때 이뻐 귀여워 근데 이게 이쁜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이 정도 잘할 맛 나겠다 진짜 우리는 거의 역변이 거의 없잖아 그냥 그대로 가지 비슷하게 하잖아 어? 초등학생 때 우리 반 역반에 있었을 것 같은 귀여운 침인데? 너무 잘생겼는데? 잘 컸다 그 살색의 반응 좀 그만해 잘 컸다 약간 아이돌상 같이 컸지않어? 응 귀여워 아니 저 정도면은 이렇게 살을 이렇게 캔 거 아니야? 깜깜깜깜깜 따다 하하하하 어? 진짜 다 이쁜데? 어떻게 저렇게 귀여워? 어? 방금 착취한 수상 아니 2차성식을 어떻게 겪는 거지? 이 친구들은? 그러게 우리는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간다면 얘네들은 이렇게 하아! 이렇게 와 쪼다 부럽다 다 이머리 한다니까? 다 이머리 한다니까? 하하하 야 저 성형형 8대2 아니야? 하하 하하 뭐야 언니 아 너무 예쁘다 언니 왜 이렇게 이뻐? 진짜 이쁘다 너무 귀여워 아우 이제 여기만 봐야겠다 아 하하하하 무슨 소리야? 어? 무슨 얘기야? 아 너무 아프다 하하하하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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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깊은데? 안경만 벗어도 근데 그렇긴 해 50% 이상은 바르지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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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진짜 언니 재질이다 약간 핫한 언니 이야 진짜 대박이다 하하 여기만 본다며 액정만 봐 화면만 보라고 아 추워 날 봅니까? 하하하하 여기 봐 소름 돋은 거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지금 이쁜데? 하하하하 근데 그 얼굴 있다 하하하 역시 안경을 벗어야 돼 그래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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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대단하다 이게 가능해? 누나도 과거 사진이랑 누나가 힘주고 찍은 사진들이랑 왜 자꾸 나랑 비교를 하는 거죠? 왜 저런 앨범 보고 얘기하는 거죠? 하하하하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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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 오빠도 멋있을 것 같은데? 하하하 하하하 아기 tęwon 너무 귀여운데?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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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oad 하하하 왜 소름 돋냐? 추워 하하하 하하하 어우 소름 돋았어! 이제는 뭔가 어떻게 바뀔지 상상이 살짝 가 아니야 난 아직 화수였어 귀여워 오 귀여워 귀여워 그 귀여운 친구 어디 갔어? 어른이 됐네 어른이 됐어 외국엔 다 이런 사람만 있나? 아니지 않을까? 한국에도 다 이런 사람만 있는데 어르신 사람도 있을 거 아냐? 그니까 귀여워 잘 신는데? 그러게 어떻게 되려나? 저 수염은 그대로 있으려나? 그렇지 밀어야지 수염이 문제였나? 뭔가 보통 다 둥글둥글 하다가 각이 살아나네 우리는 이미 이들이 가진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지금으로 만족하고 사는 거야? 우리는 마음이 그렇게 돼 있지 그렇지 그렇지 심장만큼은 아주 그냥 1등급이야 어우 뜨거워 어우 뜨거워 어우 시켜시켜 아 뜨거워 슬프다 진짜